옆집 살이 가렌 안녕 난 가렌이에요 보겸아 나 블랙젠و 제 back 어쨌든 패를 보여줄게 나도 보여줄게 나도 보여줄게 가레나 리프 선집 리프 선져요 리프 선져요 뭐야 배인 뭐야 이거 어 뭐야 가렛 가렛 시발 나도 모르겠다 시발 던져 시발 던져 던지자 시발 던지자 시발 거 그냥 어 던지자 시발 거 어 같이 그냥 블랙해 시발 블랙해 던져 시발 그냥 어 아니 아 블랙 줬다고 던지고 있네 존나 웃기세기 같이 던져 시발 새끼야 젖같은 새끼야 어 던져 시발 새끼야 안갈라니까 똑같은 새끼야 아니 베인 몰 베인 몰이 동절 내가 미쳤다고 헉 그렇게 이 영혼이 대체 무슨 세버가 있지 이 영혼이 아레나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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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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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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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새끼 던지는 척하면서 미리 딜기우 존내버리기 3급 미친새끼도 아까 던져가지고 F키 눌렀는데 F가 안나가는거야 아 미친새끼 가랜 아니 블랙먹였다고 아니 블랙먹였다고 던지는 새끼냐 미친새끼 아니야 동균아 뭐하냐 동균아 어? 존나밖에 많네 야소 씨바 열정이놈 들고 오는데도 따였냐 이 찐 자 그럼 놀아чики 이렇게 무빙이 없어 나 좀 바를봐 미친새끼 마지막 음 자 퓨스로 들어가게 개새끼야 8,6년티 씨벌러마 야스워드 저템 들고 지고있네 씨발 진짜 저템 들고 지고있네 야 상속 베인볼 죽으면 안돼 베인볼 이런 미친 베인볼 야스워드 노플 그럼 시발라마 사람이 방송하지 어? 개가 방송하냐? 어? 어? 그런 아니 사람말하는 걔도있냐? 시발라마? 어? 아 그창 아 아 적들이 확산 중입니다. 이 판 이기면 나 블랙 풀어줄꺼? ㅈ가 아니 무슨 또 병시 아니 가렌 ㅈㄴ 관종이라니까 ㅈ가 이 게임을 만약에 니가 잘해서 이 게임을 이긴다 니가 잘해서 이기지? 잘해나? 공사 5만 간다 진짜 ㅅㅂ새끼야 니가 약간 캐리각으로 니가 약간 킬 제일 많이 먹어서 이기면은 아니 ㅅㅂ 도구만 살았냐? 어? ㅅㅂ 니가 약간 캐리각으로 니가 킬 제일 많게 해서 어? 이기면 이기면 우사 5만 간다 참고로마 적을 처치했습니다 내가 구라까니아 이런걸로 얘들아 구라까니아 이런걸로 얘들아 구라까니아 이런걸로 얘들아 실패 없지마 실패 없지마 실패 없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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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고 있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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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만원 입다고 ㅇ... ㅈ 와 까비 이건 까비 끌었었는데 죽 inve Ну 너무 오래 비워가지고 들어왔으면 개트로 할꺼야니 진짜 들어왔으면 완전 개트로 할꺼야니 진짜로 어? 씨발 안해 안해 아 미 던진다 씨발 저 가렌 때문에 미 던져요 아 조카트까지 못하겠어요 진짜 가렌 때문에 계속 끌려 가렌 때문에 계속 끌려요 아니 가렌이 아니 진짜 가렌 때문에 못하겠어 진짜 이거 여성 갑니다 받으세요 깜짝아 난다 씨발 그새 죽었네 씨발 손 돋네 자이수 아 근데 왜 이길 난 이길거 같지? 야수 저렇게 있으면 정말 킬 못보여가지고 잘 못이긴다 가렌은 지금 아니 왠지 이길거 같은 느낌 난 드냐 왜그러지 씨발 아 솔직히 니들은 그렇지 않냐 이거 왠지 야수가 존나 똥싸서 이길거 같은 느낌이다 아니 이게 가렌이 던졌는데도 야수랑 비슷해 지금 뭐하는 아니 나 가렌이 던졌는데 못이기겠다 이거 누군이 던진을 잡아치줄까 나 지금 블랙을 풀어달래 야 뭐야 야 뭐야 야 뭐냐 뭐야 이리 와 뭐야 이리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치겠네 어 아 아 아 또 뭐하러가 시즌을 먹지 아 아 아 베인도 문제나 이렇게 존나 지각해가지고 아 근데 이게 운이긴 하겠다 야수 지금 BF에다가 지금 그때까지 나왔다 아 아 던진다 시바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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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거 미친 새끼였어요 자기 블랙했다고 갑자기 시발 이루 팩금댕글 돌다니만 미드 존나 던지고 물론 나도 직겸하지만은 아니 지니어스 넘버창님 지금 내가 이 KDA가 나를 던진거긴 한데 어 뚫어봐 이 개새끼야 뚫어봐 아 지니어스크림 아 지니어스크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남자가 있다 진짜 가렌덱 진짜 이걸 왜 있냐? 이거 왜 이나? 잘하긴 했는데 왜 야수가 존나 못한다 야 이거 웬지게임 왜이렇게나 사실이냐 가 나 툴로하니까 재밌네 맨날 당기만 하다보니까 당하도 복수해지니까 정말 재밌네 시바 아니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가린이 진짜 깨와서 나도 유지를 하는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인정좀 해주세요 아니 bj랑 항상 밟기만 해야됩니까 어? bj랑 항상 밟기만 해야됩니까? 진짜? 아 진짜 어? 아 진짜로 아 던져버리는데 어떻게 하냐고 아 던져버리는데 어떻게 하냐고 아 멘탈 나가지 시발 장합맨 개이들 야수 도장마 시발 잠시만 팀워크 지리로 아 트롤 시발 팀워크 도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녀석이야. 兩個 vs. 데마샤 가이소. 데마샤. 프로, 디테일, 20, men X2 이 새끼 쓰레쉬 그레벨 장막은 정말 잘 써요 아 재수없게 이 새끼가 내 장막을 타면 베인터라고 던진건 미치겠네 이리 와우 닫고 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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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우 그 깨igg.. 죽어 페이크 개이들, 조아스 개이들 페이크 맥스 페이크 지냈스 페이크 이 게임은? 어? 이 게임은?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걸 상대가 존나못해 아 상대가 존나못해 이리와 오후 뭐 가슴소리 누구의 욕구를 잡아채어줄까? 그 시간인데? 게임에 대한 의지보수 이 새끼들 게임에 대한 의지보수? 지금 칼라보리 5명 다 있다 인간와드 칼라보리 5명 다 있다 지금 아 이걸? 아 이걸? 아니야 어휴 시발 들 왜이래 깬클 출발기 보수 시발 미친새끼네 이거 이걸? 이거? 어어? 어어? 이 새끼들 왜이렇게 던져? 그새끼들 어어? 마무리? 저 새끼들 무리해서 마무리나갔네? 라임 X 빠진다 와 이걸 아 진짜 시발 이거 모른다 아 시발 아 G5 진짜 그감의 구간이긴 하네 하지만 하지만 적응이동 구현되는 법 이게 이기면 안된다 이거 가네 X 새끼여서 아 다시 연결되어 들어오고 있네 X 아 따끈리니 감사합니다 둘개 감사합니다 둘개 감사합니다 . . . . . . 장막은 씨발 존나 잘 막네 이새끼야 미친 새끼네 깽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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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이 일단 나 개 병신궁 깽뿔 궁이 방금은 개 병신궁이었어 이 와중에 CS먹는 상급가인거 진짜 못이네 이새끼 아니 베인이 진짜 못이야 아니 베인이 진짜 상급가인 못이야 미친 새끼야 정신 나한 새끼야 진짜 이걸? 이 게임을? 이걸? 이걸 이겨? 안돼 이걸? 아 미치겠네 이거 아이고 망수냉냉님 337개 형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형님 너무 7개 감사합니다 뿌잉 감사합니다 여유용하여가 아 시바 가지마 아아 이거 이기면 안되는데 진짜 이거 이기면 미친 게임인데 가랭 미친 새끼여서 이거 이기면 안되는데 상대편이 앞에 있는 사람 미친 새끼 하지만 상급가인 못 사고치죠 하지만 상급가인 못 사고치죠 치자마 아 이기야 이기야 왜좀 야 안된다 이건 안된다 바론이다 이거 안된다 야 바론 안된다 바론이다 이건 안된다 이건 진짜 안된다 진짜 이건 안된다 애들이 병신같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건 안된다 어어어? 어어? 어어? 이 새끼들 근데 사람 아니야 정편? 아니 근데 정편이 사람이 아니어서 이거어? 이거 대박? 어어어? 어어어? 이상해? 이걸? 왜 나 던졌는데도 이겨? 어어? 어어어? 이걸? 동균 다시? 상금 베임보 이 새끼 진짜 씹새끼다 아니 호응을 안해 이 새끼 베임디 씹새끼야 이거는 나보다 더 새끼야 베임디 개새끼야 어어어? 아니 이기면 문상 진짜 오만간다 약속 진짜 약속 아 근데 상대편 바로 보고 다 던졌다 오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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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안줘 어어? 너한테 준다는 소리는 안했어 어어? 어어? 오공은 씨발 지가 받을 생각하고 있네 넌 아니야 오공아 어어? 넌 안줘 요오 야소가 조빠지게 못한다 저것도 하나 데려갔어? 어어? 아 까비 씨발 이거 살았으면 레전드였는데 그 와중에 니단이 데려갔어? 무대에라면서? 탑 밀고 어 이걸? 역대급 나진이? 어어?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겁져버리기 어어? 역그래? 어이 씨발 야수호가 사람이 아니다 이거 씨발 이길수 그렇다 진짜 여게임 모른다 진짜 야수호가 씨발 이기다 이거 오 딱 밀었어요어? 이걸? 나진이? 아 이번게임은 미국 레전드 진짜 이번 연도에 게임했잖아 올라간다 아니 오오오오옹 갓동균 동균과 족파지네 앗 믿음이려 동균이 버려 C발 믿음이려 동균이 버려 아 근데 이걸 이길 것 같다 진짜로 아 존나 헤리에 쳤다 게임 아 안 빌려 한 것 같은데 별로 이걸? 이 게임을? 어어? 어어? 이걸 이기나요? 아니 이 게임을? 소우 ㅋㅋㅋㅋ 소우 소우 헬퍼냐 소우 던지네 와 소우까지 던져 벽불까지 대박 야 역전성이야 진짜 지금 이제 약간 무리한거 같거든요? 초반에 거의 씨발 나랑 합쳐가지고 열 번종 던졌는데 이걸? 사스카 G5 클래스 나진도 이건 나진 이것도 이건 그냥 나진이 아니야 역대급 나진이야 진짜 저 야수원 저 괄이는 이길걸 진짜 3대 이래도 3대 걸어보니까 이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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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건데 어그로 존나잘금 개씨 뭐 이걸? 이 게임을? 이걸 나지니? 어허? 이거이녀? 아니 이걸? 나지니? 왜 너희가 시바냐라 미친 진짜 베인 아 진짜 베인새끼 보시야 진짜 베인 저새끼 보시야 진짜 진짜 내가 보인새끼 보시야 진짜 아니 몇번을 더 쪘는데 아니 몇번을 더 쪘는데 이 시바야 필브에 X빠지네 니달리 여기도 있어 진작소 멘탈 나갔어 지금 에이아이야 지역아 Stuff 여인 이 새긴 모시야 진짜 저새끼 진짜 내가 보인 모시야 아니 여인이 진짜 모시야 AI야 진짜 야 합류 없어 이새끼 자 라이브 쳐버리자 그냥 씨발 이거 씨발나봐 달리더 어 이 새끼들 전후에 어디갔어 가 아트럭스 이새끼들 야 갓동균아 이새끼들 합류가 없어 이새끼 갓동균 동균갓 아 벨 모시라니까 진짜 니값한다니까 란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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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 게임을 이겨 란두잉 iche 어 란두잉 이새끼야 가렌 이새끼는 진짜 툭툴하느니깐 개 이 ㅅㅂ 가렌 맵지 개 툭툭 올치된 발 IP 존나 빨리 산다 이거 존빠진다 진짜 ㅜㅜ ㅌㅜ 뭐야 렌턴인데 장막에 막혀? ㅎ 멜톤 장멀에 박혀? 야 근데 끝내 질 것 같다 이거 어 고생했다 고생했다 아니 그때 이걸 봐야지 엉둠 소스 엉둠 소스 엉둠 소스 엉둠 소스 나 나 나 아 참 웃기네 고래에도 아주 파양한 종작 동균이 동균이 내가 미쳤다고 이거 이 진짜 보신것같은데 망자에 가보 가야 가갑 가갑 그니까 내가 명적을 못받은거야 가갑새끼야 야수호에다가 지금 갱프레다가 지금 씨바 그건데 무슨 가갑이지 이새끼야 가갑 아토로스 백도어 아토로스 백도어 중 지금 아토로스 백도어 중 지금 안걸리기만 하면 돼 이거 미드 부시해줘 미드 부시해줘 미드 부시해줘 미드 부시해줘 아들어 백도어 백도어 하잖아 이런거는 일로왈로왈로 침묵딱 때리고 감치기 씨바라 야 이 개쓰기를 벌렀다 이거 갱풀 자르자고 매블봐 매블 갱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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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개스이끼들 도망도 퀘쉬가 침묵과네 진짜 이 씨바라 굴 보수 주머니에 귤껍데기 까먹는거 봐 이새끼들 저게 억적이가 곧 재생산됩니다. 방콜라 이 새끼들 개우진다. 방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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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 방풀 야 또 아가리 터는거 봤지 아까전에 개씨방풀 이러니까 씨발 야필캐야 씨발 동균아 빨리 동균아 빨리 빨리 동균아 동균아 가 동균 빨리 이거 다 동균아 동균아 뭐해? 이건 경신인가? 아직은 이 지지 않았구만 이 지지 못간다 이 지지 못간다 쌍둥이 없어가지고 이 갑법시키들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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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 알자 고치면 말고 장마빙 게이덱 장막 존나 크네 글랩 송곳 코카콜라 고치 설탕 대중을 부렁뜨려라! 이걸...? 이걸 갖도 부딪히? 이걸 이기네, 시.발! 아 니는 사람이냐 시발 개새끼들아 아니 병신새끼들인가 짱구 진짜 야소 진짜 야 야소 시발야마 니까파냐 진짜 짱구네 음 아이고 망송전장님 22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2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어 이 방방 진짜 재밌었다 어 야 가레나 문상 5만 줄게 어 기다려봐 어 블랙도 풀게 블랙도 풀게 아이디 말해봐 어 어 금 씨발 동균아 가렌만 주는거지 이는 다주면 내가 판당 무슨 롤에 무슨 씨발 판당 무슨 20만원씩 쓰냐 어 어 아 야 야 니네 이거 알지 익스플로러 창 뒤에 그게 끈거 어 어 어 어 어